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, 나는. 이따가 안무 연습이 있잖아. 난 안무 연습을 제대로 안 한다는 말이지. 저 넌 오늘 안무 연습을 제대로 안 한다는 말이지. 잠깐만요. 너무 웃겨. 호랑이를 만났어. 더구나 주면 더 좋아 먹지. 440번. 야 최고. 유민아 멈출까? 멈춰져요? 다 썰었어. 다 해, 다 해. 아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아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아니야, 아니야. 나 언제. 아 나 솔직히 좀 긴장돼. 괜찮아. 나는 이제 집에 여동생이 있는데. 여동생이 이제는 좀 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거의 올 시기야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놀아주는 거는 진짜 거의 한 5, 6년 만인 것 같아요. 일단 이기도 오기 전에 좀 꾸며보자 여기를. 일단 가랜드. 그다음에 손님의 풍선. 그렇지, 그렇지. 그다음에 애기들이 또 꽃을 좋아하니까 이런 거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. 조합명을 정해야 돼, 조합명. 아, 저희 조합명이요? 이제 오늘 애기들이 이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. 다 해주고. 놀아달라는 거 다 놀아주고. 다 들어줄 수 있어, 나는. 이따가 안무 연습이 있지만 오늘 체력을 다 쓸 것 같습니다. 안무 연습이 제대로 안 한다는 말입니다. 네, 저는 오늘 안무 연습을 제대로 안 한다는 말입니다. 그러면 일단 빨리 조합명을 정해봅시다. 조합명을 써야 돼. 잠깐만. 삼촌이잖아, 오늘 컨셉이. 근데 우리 이름이 보이네, 엑스도 거잖아. 좀 더 친근하게 가서. 사촌지 어때? 너무 뻔한데? 뻔해? 사촌지? 뻔해? 오케이. 너무 뻔한데. 다음 거, 허를 찌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. 다음 거. 너무 뻔한데. 너 생각해 봐. 너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한 번 생각하지 않아? 너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한 번 생각하지 않아? 진짜 뭐 해야 되지? 정하지 못하겠네. 유남매. 유남매. 미. 소호주 어때? 그걸 약간 우리 이름에서 못 녹이나? 고호주. 고이넥스도. 오, 좋은데? 오, 괜찮은데? 고호주 괜찮은데? 고호주로 가. 네. 붙이고도록 할게. 오케이. 은하가 여기 잡아봐. 응. 은하가. 아니, 놓치면 어떡해, 은하가. 아니, 이거 놓치시는 거야. 그걸 그렇게 해. 왜 이렇게 붙이는 거야? 아, 알려줄게, 알려줄게. 뭐야? 뭘 알려줘, 은하가. 왜 그렇게 붙여? 내가 잘못 붙였어, 잠깐만. 이러면 먹자 그러잖아, 은하가 저기를. 멋있잖아. 아니, 우리 은하이 소문동을 다 들어주자. 하고 싶은데, 우리. 삼촌이 다 들어주자. 오늘 은하이 소문동을 다 들어주자. 응. 삼촌이야? 삼촌이 다 들어주자. 삼촌. 이제 10분 뒤에 오나? 삼촌! 여전히 왔어요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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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! 아, 너무 귀엽다. 저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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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어논 아니에요! 아, 왜, 안녕. 어논 아니에요! 너무 귀엽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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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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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유미 뭐예요? 형, 형한테 알려줄게 명재현이야, 명재현 명재현? 응 아니 이거 갖고 왔구나 감사합니다 명기의 현이 졸려? 우와 그 진짜 애쓴다 운동 안 나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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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어 유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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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빈이 왜 유빈 삐졌어? 왜? 이건 뭐예요? 나는 은하학이야 은하학? 은하학? 은하학 유..이유..이유찬이 이유찬이고요 얘는 유빈이고 저는 유준이고 유준이 이모 뒤에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고 안녕하세요 아빠 어디 갔어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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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는 어때요? 아 아니에요 아빠는 어때요? 뭐가 좋아? 별로 아니야 어? 투 보이넥스토어 안녕하세요 유준, 유빈, 유찬이의 아빠입니다 아버지이시구나 삼촌들이 아이들과 나이가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네 눈오피에 맞기 재밌게 잘 놀아주세요 덕분에 육퇴하고 육아갑니다 오 저희가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킹 상룡 상룡 화이킹 잠깐만.. 잠깐만 도저히 피해봐요 화이킹 뭐야 이게? 어 마이킹 잠깐만 단룡에서는 사람이 분명 한명이 필요해 이거 단룡을 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자유를 안 돼 둘은 좀 무겁는데 알았어, 알았어. 얘들아, 괜찮아. 괜찮아, 알 수 있어. 너희가 재밌다면? 형아들이. 이, 오빠. 으아! 우아야! 우아야! 으아! 우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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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다해요? 야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힘이 다해요? 힘이 다냐고? 너는 한 차례 타는구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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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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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. 긴장해. 긴장해? 긴장해야 돼. 긴장해야 돼, 유준. 아, 긴장해. 긴장해? 자, 이제. 삼촌이 내일까지 해줄게. 삼촌이 내일까지 해줄게. 야! 아니, 그건 아니야, 사실. 미안해, 다시 누워. 앉아. 긴장해. 긴장이 보인 거고? 오! 한 번도 살까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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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최고야? 최고야? 오! 어, 안 돼, 유준라고. 네스! 오! 고생 might anymore? 아니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괜찮아? 여긴, 유준아. 유준아, 유준랑 우리빈 다쳐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괜찮아요? 어. 괜찮아? 괜찮아요? 아니야, 안 괜찮아. 아니야, 안 괜찮아. 아니, 안 괜찮아. 자, 앉아, 앉아, 자, 근데 일어나. 근데 유진이, 우리 한 명, 두 명씩 하면 다 친일 수도 있으니까. 오, 유빈이 가벼워. 유빈이 가벼워, 가벼워? 반면 마이킹 계속해서. 반면 마이킹? 나도, 나도 하고 싶어. 아휴, 야, 김문아, 움직여. 오케이, 웃는다, 웃는다. 유빈이 웃는다. 유빈이 웃는다. 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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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아! 유빈아, 멈출까? 본인체제야? 다 소위! 알았어, 알았어. 다 소위, 다 소위, 다 소위. 저도 할 것 같아요. 알았어, 알았어. 해줄게, 해줄게. 유진아. 유진, 유빈이 조심. 괜찮아? 간다. 귀여워. 유빈아, 유빈아.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 안녕 짝짝 바를까? 안 돼 안 돼 안 돼 이빈아 오빠는 설명을 다한 것 같다 끝났어 벌써 끝나고 어떻게 해 더 해줘 더 해달라고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허화돼요 배고프지? 배고프지 유빈? 비빈 안 고파요? 그치 배고프 구름 좀 조심해야 돼 그럴 줄 알고 삼촌들이 진짜 맛있는 거 준비했어 뭔데요? 떼파게티다 맞아 떼파게티다 맞아 고기랑 같이 먹을 거예요 나 삼촌이랑 같이 요리하네 삼촌이랑 같이 요리하고 싶어? 네 그럼 불 조심해야 돼 네 불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도록 해 네 짜장라면을 먼저 할까? 고기를 먼저 할까? 짜장면 짜장면 먼저 할까? 요리에 소질이 있구나 네 짜장면 잡고 유진이가 이쪽으로 당겨 형이 이쪽으로 당길게 반쪽 하나 둘 셋 오 됐다 오 됐다 구워볼까? 응 근데 짜파게티 좀 부당한 거 같기는 해요 응? 짜파게티 좀 부당한 거 같기는 해요 불쌍한 거 같아? 네 왜? 아 그냥 아 먹혀서? 네 그럴 수 있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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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이 근데 많이 먹었어? 네 뭐 있어요? 형 많이 끌어 그러면? 형 아빠가 지민이 될까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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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있는 응 형 형 형 형 유찬아 넌 정말 아름답게 생겼다 흥 흐흐흨 와 뭐야 칭찬을 알아듣네 넌 정말 아름답게 생겼다 오 아유 odi 디디émie! 오오오!! 이 모두를 손에 땀 흥지게 하는 너의 스타 스타일이 인정할게 너의 스타 스타일이 인정할게 오오오오오! 방금 세網 이리와! 이리와! 자 몸을 쓸 줄 알아야 돼 자 몸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렇지! 괜찮아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어야 돼요 고마워 공진님 왔어요? 공진님 왔어요? 여기 앉을까? 맛있게 먹을 거지? 여기 보지가요 맛있게 먹을거예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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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진님 고마워 그리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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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빈아, 밥 먹을 준비됐어요? 잠깐만 유빈아, 유빈아, 유빈아 이거 해줄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손이 슬쩍 따뜻한데 날 벗고 시군에 너 이리 예뻐 미쳐나 봐 자 이제 여기부터 문제야 너 깨랑 팔참 기절어 야 너무 맛있는데 아 맛있다 야 너무 맛있는데 야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? 난 두 번 먹을 거야 두 번? 아 세영이 나와줄게 많이 먹어 여기도 있어 응 어 응 왜? 삼촌이 매년 많이 먹어 삼촌이 너무 많이 먹는다고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왜? 오빠 형한테 이거 이거 왜? 몇 끈 먹을까? 삼촌? 삼촌 네 그릇 응 나도 네 거 먹고 싶어 나도 네 거 먹고 싶어 나도 네 거 먹고 싶어 삼촌 너무하다 진짜 너무해 너희들 다치면 나를 다 파겟트 안 줄 거야 응 다치면 나를 다 파겟트 안 줄 거야 응 다치면 나를 다 파겟트 안 줄 거야 이거 떠 있어 더 많아 세 번째 통 안 와 지금 아직 나왔어 아니 근데 저 네 그릇 먹을 거예요 네 그릇 먹을 수 있어 네 그릇 먹을 수 있어 다다 부릇 먹을 수 있어 뭘 줄까? 네 그릇 먹을 수 있어 그랬어 전 배부를 때가 어때요 그렇지 배부를 때가 어때? 전 안 해도 짬뽕이는 100번 먹을 거 같아요 야 유준아 너 그 스피드로 네 그릇 먹을 수 있겠어? 네 당연하죠 몇 갈비에요? 몰라 기억 안 나 야 유준아 형 국이 한 입만 먹어도 되냐 국이 한 입만 먹어도 되냐 진짜 진짜 뭐야 너 애기야? 아니 고개 고개 한 입만 하차 먹으라고? 하나 먹으냐 내가 국이 안 먹어 알파카 봐 알파카 야 알파카라고? 유준아 여기 짜파게티가 없어 유준아 여기 짜파게티가 없어 너무하다 삼촌 너무하다 삼촌 너무하다 삼촌 왜 야 유민아 너까지 그래 나 속상해 너무하지 속상하지 나 속상해 너무하지 속상하지 왜요? 나 자지는 찬 충만 안 만나는데 어? 왜 그래 야 짜파게티 내 그릇 먹었다가 안 만나다니 이거 무슨 말이야 유빈아, 나랑 넌 만날 거야? 응? 나랑? 야! 야! 유빈아 넌 만날 거지? 응? 아, 유빈이 밖에 없다! 유준! 너는... 나라 생각보다 밖에 안 줄 거야 야! 야! 너 누구한테 이렇게 때려던 적 있었어? 야! 형아, 미워? 왜? 아빠한테 매고 먹었잖아 야! 야! 너 언제? 너 뒤끝 장난 아니네? 어? 아니거든 사진들 땜빵에서 안 줄 거야, 상태빵 다 먹어 버려야지 안 돼! 싫은데? 응 알았어, 알았어, 장난해 아, 알았어, 장난해 되뇌어? 알았어, 알았어, 장난해 때리해! 아, 미워, 미워, 장난해, 장난해 누나가 안 되는데 아, 아, 아! 아, 미워! 미안해, 미안해 아, 미워, 미안해 윤수림이야 아, 아니야, 장난해, 장난해 이준아 미안해 아 이거 장난이야 장난이야 그게 장난을 쳐야 돼 형아 때려 미안해 미안해 이준아 혼내줄게 나 두 분이 다 못 먹었는데 야 너 빨리 두 개 봐 형이 먹고 있어 이준아 내가 하나 줄까? 내가 하나 줄까? 이준아 이거 철판이 있잖아 더 줄까? 줄까? 이거 철판이 있잖아 더 줄까? 줄까? 응 착해 이준아 형이 착해 아니 괜찮아 이준아 형이 더 덜어줄까? 더 먹을래? 형아 줄까? 어? 내가 수영아 줄게 이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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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다음에 짜파게티 10개 끓여줄게 안나면 이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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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할 줄 알아요 나 할 줄 알아요 쉰이의 발품 눈침 눈침 채소 말해야 돼요? 아니 좋아하는 거 가야 돼요 채소, 야채 고생을 세게 말하기 오렌지 차타 달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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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좋아해? 형아가 만들어줄 거야, 형아가 만들어줄 거야, 형아가 만들어줄 거야 우와, 자장가 까먹었어 왜? 엄마가 송 그늘에 엄마가 송 그늘에 구절어 경험 우찬타, 우찬타, 우찬타 활창! 활창! 유찬이가 깨버렸어 웃지 마게 안 해 오빠가 깨워버렸다 아, 진짜? 이게 대고라 끝이에요 아니, 유인이가 이거 모양 해본다고 그랬지 여기다가 살짝 붓고 이거 뭔데? 준비됐어? 어, 네 준비됐어? 뭘로 할래, 뭘로 할래 뭘로 할래? 네 아니에요 이거 우산 네 아니에요 이거 우산 여기, 여기 잡고 여기, 여기 잡고 여기, 여기 잡고 잠시만 못할 수도 있어 아니, 이거 너무 작은데요 나 봐봐, 내가 만들어줄게 나 이거 해본 적 한 번 있긴 해 응 이제 난 이거라도 한 번 먹어볼까? 아니, 이렇게는 안 먹어봐 난 제대나 먹을 거야 미안해 이거 형이 먹을게, 그러면 맛있어, 맛있어 맛있어, 맛있어 맛있는데? 먹어볼래? 난 이렇게, 이렇게 찍어서 먹을 거예요 근데 유준아 형을 믿지 마 왜요? 나도 날 못 믿거든 어? 놀라고 해요? 열심히 해볼게 어? 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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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와, 레전더리 소다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요 소다? 내가 여기까지 해볼게 아니, 언제 먹을 거예요? 아니 탈다 뭐라고 일단 이거 버리고 나 재밌게 해 여기까지는 잘 편집해 주십시오. 나 진짜 해볼게. 오므라이스를 만들었어. 아니 근데 진짜 대박. 아니 저거는 소보로 빵인데? 응. 먹어보고 싶어요, 민희? 나 근데 벌써 오빠한테. 오빠 왔는데. 어때요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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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줄까? 다 먹었다. 오빠 나 다 먹었어. 오늘 재밌었어요? 응. 형이 붙여줄 거야? 네. 엄청나게 붙여. 조금만 더 붙여. 다들 또 만나자 우리. 네. 삼촌이지? 오구구구구. 오구구구구. 만나면. 삼촌 나 못할게. 대박 큰 삼촌. 형 삼촌 아니라고. 어? 형이라고 형. 형이 삼촌. 형이 삼촌. 형이라니까 형. 네. 운학이 형은 나쁜 사람. 짜파이팅 4그릇 먹었으니까? 네. 아니 3그릇 먹었대요. 맞아. 오, 안 해? 3그릇 먹었나? 운학이 형? 아까 4그릇 먹었어. 어? 오, 안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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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웃을 수만 있다면. 이거 4시간 동안 해줄게. 아니 못해. 솔직히 4시간. 아, 나 못해. 나한테 너무하다. 그 사람이야. 아니, 장난해. 장난해. 내가 더 고마워. 내가 더 고마워. 호랑이를 만났어. 하아. sí, sí, sí. 형 밟아, 형 밟아. 그렇지. 아, 이거! 뭐하나? 으아악. 유현아, 멈출까? 유현아, 멈출까? 멈춰줘? 알았다, 알았어. 다리, 다리, 다리. 아, 일단 이거 버리고. 내가 왜 안 해? 이따, 이따. 저 어디 가요? 이 노래가 왜 안 해? 내가 왜 뽀뽀한 거 아니야? 저는 절대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형아 형그 안 해줘? 가지고 좀 고마워 라고 했었는데 사랑스러움이 응? 내가 너무 싫어. 제가 뽑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네 사진 찍을게요, 하나 둘 셋 어머, 됐어. 됐어. 요즘 한도 완벽했어. 미찬이도 완벽했어. 자, 빨리. 좋아, 좋아. 오늘 엄마한테 전화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고이 엑소의 인생 레콘. 힙합 비자체입니다. 진짜요? 어디 가요? 그냥 말 안 듣게 생겼는데. 재생이 전국 1등일 수 있어요, 진짜. 엄마하고 부르지 마. 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알겠어요. 그래서 이제 엄마가 화나셔서. 재현이 형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팔굽혀펴기를 했다고. 기억이 안 나. 내가 봤을 때 형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나도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확답은 못 내리겠는데. 애교가 일단 진짜 많았을 것 같아. 장남으로 자랐어요. 솔직히 애교가 많게 잘하지는 않았어요. 나는 장남이니까. 아니, 다 5살 기억 안 나. 형은 장남이니까 애교로 부리면 안 돼. 생각보다 엄마 지금도 되게 완전 친구처럼 지내요. 장남이라서요. 장남이라서? 이렇게 둘이 손을 걷는데. 봐봐, 봐봐요. 나 안 해. 나 안 해. 둘이서 해. 나 안 해. 나 안 해. 둘이서 해. 도인X와 유남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. 친구 케미를 자랑하는 도인X와 유남매가 뜬금하시다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7시 휴돌 유튜브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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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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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마지막 9시의